음악 기란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로움을 옮겨 사내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고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란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할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을 준비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또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와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시키시고 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러한 스토리는 구약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의 스토리에 사실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같으면 너는 안되겠다 이제 너는 아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이러한 배신하고 배반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죄인들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에 보내주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 받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움이 일어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부응되고 다시 변화되는 이야기에 초반부의 이야기가 오늘 같이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부응을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부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응이 다시 2021년 임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캠퍼스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 그곳에 다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사망상태에 이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사무엘상 3장 1절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왁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상, 환상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안 들려주기 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튜브로 우리가 볼 것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만 열면 볼 만한 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지하철, 마을버스, 그냥 일반 버스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도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길을 걸을 때도 핸드폰 보느라고 다른 것을 못 봐요 세상 것은 볼 것이 아주 넘쳐나는데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시는 환상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시들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들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완전히 막힌 시대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법계였습니다 영적으로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그 법계를 들고 불레색과 싸움에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죠 결과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정말 자신의 신앙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그 법계까지 빼앗긴 상태가 되었죠 교회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법계가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있잖아 내가 믿음 생활을 한 연수가 몇 년인데 나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인데 내가 JTS에서 또 훈련 받았고 나의 이 신앙 연수를 생각할 때 내가 어려워질 수 있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계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경험한 거예요 법계를 빼앗긴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종교인들이 했던 말들이 있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못해서부터 신앙인이야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있은 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법계가 빼앗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그 빼앗겼던 법계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부응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부응의 준비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불레색에서 빼앗긴 이 법계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어요 법계는 원래 신로라는 장소의 회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우수화 때부터 몇백 년을 그곳에 있었어요 이 법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던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신로, 회막, 이 법계 이 곳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신로에 모였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법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냐면 다윗이 다윗성에 이 법계가 들어올 때 배가 다 보이도록 옷이 다 흘러내리도록 막 기뻐하면서 춤춘 것이 바로 이 법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계가 신로에 있어야 될 법계가 놀랍게도 오늘 베세메스라는 곳에 오게 되죠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구경하다가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귀한 법계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정말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얻게 됐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기회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 있던 법계가 오늘 본문에 기랏 여아림에 오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우와의 괴를 옮겨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괴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옮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법계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교제를 막 해요 우리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언제 끝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말고 면대면 예배 정상화되냐 언제 교회 갈 수 있냐 언제 우리 이렇게 만나서 셀머 할 수 있고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냐 어떤 빼앗긴 법계를 뭔가 되찾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예배가 정상화되고 온라인 예배가 되지 않을지라도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면대면 예배가 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에 빼앗긴 마음 육신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의 장소에는 앉아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의지한 게 신약 연수, 직분 이것을 주님이 다 없애버리십니다 파괴시켜버리십니다 그들에게 정말 회복하길 원하는 것은 신로의 벗개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진 마음 떠난 마음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준비됐었던 사람 아비나타옵과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 베세메스를 떠나서 이 기란 여아림에 왔는데 이곳에 몇 년 있었냐면 20년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0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베세메스에서는 아주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기란 여아림에 와서 이렇게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실로엣에서도 떠났고 블레셋에서도 떠났고 베세메스에서도 떠났던 그 법개가 왜 이곳에서는 20년 동안 있었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이 기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개가 어떻게 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지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들에 대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과 또 엘리야살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산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베세메스도 산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기란여아림은 어디인가 그래서 드론으로 찍은 기란여아림을 찾아봤는데 정말 산악지역이에요 베세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군데 다 산지역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요? 1절에 나와 있죠 아비나답의 집에 법괴를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명의 사람 갑자기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20년 동안 그곳에서 같이 동역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다?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딱 한 가지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끝나고 하나님이 또 부응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과 동역한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엘이죠 사모엘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무엇인지 아시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동역자가 누구였냐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머리가 길다 오늘 저처럼 머리가 나시인들은 깁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삭도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시린의 특징 중에 세상과 분리된 아주 극단적인 예가 바로 먹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시인들은 그 당시 시대 예수님 시대 또 구약 시대에는 우물을 파서 물을 먹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 얼마 하면 주세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물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그 당시 시대 예수님 시대 또 구약 시대에는 우물을 파서 물을 먹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 얼마 하면 주세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물 대신 사용했습니다 우물을 깊게 파서 물을 얻을 수 없을 때 음료 대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술로 꼭 마신다기보다는 음료로 마시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과도 같은 거죠 일상에서 유튜브 뉴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일상은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시린의 어떤 기준에 그것이 있습니다 포도씨도 먹지 않습니다 포도 껍질도 먹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구별됨을 말해줍니다 나시린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시린의 어떤 기준에 그것이 있습니다 포도씨도 먹지 않습니다 포도 껍질도 먹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구별됨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건물 안에 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연수가 지날수록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곳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계가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야살이 그 법계를 지키는데 20년을 머물렀다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들은 언제나 그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부흥을 준비하시는데 그 부흥의 동역자가 누구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거룩하게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이걸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자기 집에 신로에 있는 그 법괴가 우리 집에 온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한 가지를 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될 때 그들의 삶에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가 기란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처음에는 거룩함을 지키고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법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70년 동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은혜 받고 한 일주일이면 아 막 신년 말씀 듣고 일주일 뒤면 또 막 타협하고 아 또 무너져 내리고 아 그게 아닌 것 같아 방해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었는가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은 정말 이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신로에 있던 이 법괴가 자기에게 왔다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은혜로 여겼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다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야살과 하나님이 같이 정말 이 부응을 준비하고 있는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20년간 이 열심 20년간의 열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응을 준비하고 계셨고 오늘 그것에 따른 이스라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반응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계입니다 회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조금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유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이 괴가 이 베세메스 그리고 기란여아림에까지 와서 왔을 때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괴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전쟁에 괴를 들고 나갔는데 완전히 참패했잖아요 법계가 돌아온다 해도 교회가 정상화가 된다 해도 온라인 예배가 끝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변화는 회계가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회계가 없이는 실제 삶의 새로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고 우리의 삶에 결심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회계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크게 패배한 이 사건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베세메스에 와서 법계가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었구나 그때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자각하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종교의 껍데기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갈급하고 애통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괴가 기란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하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는 것은 막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슬퍼했다는 마음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인생에 다시 주님의 방문과 다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열정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막 깨어져 있었어요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진 심령이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 가질 수 있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제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혼자 마음을 한번 깨뜨려 보세요 오늘 마음 상해야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으로 일하셔서 사건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황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할 때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함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떤 예배라는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다 떠나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년 예배 드리면서 어떤 그런 새로운 마음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나님 정말 제가 야국에서 이스라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잃어버린 그 비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시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것이 사모함입니다 깨어진 마음 정말 갈급한 마음 이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한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주어졌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죄를 짓던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던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유의 시간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합니까?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럼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다윗의 10편 51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을 고백해요 왜?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0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게 없어졌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첫사랑 그 즐거움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냉랭한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요?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죄로 인해서 소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그때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신년에 이렇게 어떤 기회 어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 때 우리의 사모함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제이유씨 처음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이유씨 처음 저희가 2015년에 신입생분들 저희 2015년 지난번 퀴즈도 냈지만 2015년에 저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또 야곱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주셔서 제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 그게 소원함이 뭐였냐면 그때 말씀에 다윗이 몇 천년 뒤에 있을 마지막 때의 군대를 보았는데 그것이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자원하면 신하는 거룩한 청년들이었다 그것이 저희 제이유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동아리 차원 어떤 작은 성교단체 차원 대학부 차원이 아니라 어떤 킹덤을 상대로 하는 하늘에 속한 그런 군대가 제이유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몇 천년 뒤에 있을 것도 봤고 또 성전 설계도도 다 받아서 솔로몬에게 줬어요 제가 그것을 듣는데 그때의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가 내가 다윗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성전 설계도를 줄이라 기도하면서 그러리라 언제 2015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재작년에 보자로 올라가는 기도 말씀도 있었고 또 작년에 지성수 올라가는 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일맥상통한 말씀이었어요 지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늘의 계획들을 땅에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제이유씨 첫 번째 말씀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5년이 지났죠 제가 이번에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모함을 주시고 또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때 말씀 주신 것에 내가 정말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부흥이 빨리 왔을 텐데 부흥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저였구나 너무 애통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부흥을 막은 것이 아니라 제가 부흥을 막았군요 제가 막 눈물로 이번 주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야곱이 세겸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리시죠 제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5년을 기다려주셨구나 진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이 사바함을 마음을 깨뜨리실 때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시간을 주실 때 정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에 이해직시 정말 반응해야겠다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10년에 주신 어떤 소원함들이 있죠 사바함들이 있고 깨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도전, 어떤 결단한 마음들 사바함을 주셔도 또다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재로 또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법괴가 돌아왔을 때 그때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신년 예배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 도전, 사바함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계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이 낮아진 사모함이 생겼을 때 사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곳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모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한마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블레셋에게 패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사모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원인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법계를 의지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나의 마음의 육신의 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종교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언젠가 회복되겠지 언젠가 또 이렇게 부흥회하고 또 기도할 시간 주고 또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종교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전장치였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나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마음을 깨뜨리는 이 사건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것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종교를 의지하고 또 아스다롯을 의지하고 이방신들을 의지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갖고 있던 그 법계 그 종교 그것이 너희를 보호해주냐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의지했던 세상신들 블랙색과의 전쟁에서 그것이 너희를 보호해줬냐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돈 명예 스펙 이것이 너희의 인생을 보호해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블랙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 실패를 통해서 나의 종교도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도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근무적인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호해주시고 책임져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만큼 정도는 내가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앙만을 올인할 수가 있어 너 바보 같은 건 아닌가 좀 지혜롭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바볍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것에 움직이지 않으면서 예배는 드립니다 왜? 나의 안전장치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자세를 바꾸기 시작해요 이것이 새가족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가 바뀌었어요 계속 불순 좋아하는 자세 계속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세 계속 이런 자세는 안 바꾸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꾸지 않으면서 이 지협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만 자꾸 바꾸려고 해요 뭔가 나의 시간 관리 바꾸고 나의 뭔가 캐릭터를 바꾸려고 하고 나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데 너희가 지금 선포되는 그 말씀 이방신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내용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만 너희를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면 굉장히 복잡한 삶, 피곤한 삶 너무나 어려운 삶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아주 복잡하고 갈등이 많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질병까지 생기게 되죠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의 삶을 단순화시켜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세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무엇이 변화됐어요? 자세가 변화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자 마자 아브라함과 같이 이해 즉시에 이 말씀에 바로 반응한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에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제거해라 그럼 제거하는 거예요 금식해라 금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포기해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 넥스트 다음은 네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거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감에 매번 결단합니다 선포합니다 형식적으로 쓰지 마세요 내 삶이 순종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매번 결단합니다는 2020년으로 끝나야 돼요 실제로 제거하고 실제로 제거하고 실제로 순종한 거예요 이 자세 때문에 이들의 인생에 부응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한 가지 말씀 때문에 변화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사무엘서 전체에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이것을 바꾸면 이 가죽부대를 바꾸면 나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사무엘서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그것대로 순종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것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에 반응했어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부응을 위해서 주님이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각자 삶에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응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념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사모함을 주고 계세요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2021년, 우리의 20대, 우리의 30대 우리의 캠퍼스 시간을 변화시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thanol Amelia 우리의 20대 photomático 감사합니다 정말itation 고맙습니다 boyle exhaust 하나님 뿐 안 politically 이것 선물